와우 저랑 데이트하실 분 아 체스구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나가버렸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리겜 마지막으로 리겜 와인잠좀 잡아주세요 와인잠좀 와인잠좀 와인잠말고 와인병 와인병이 떨어졌네 리겜 와인병 와인병 잡아주세요 와인병 조심해 팔팔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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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ㅋ 잠시만요 이게 꼬르크가요 잘 안빠지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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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다 벗고 있잖아 어 아 쟤 저 잔 떨궜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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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우씨 아우씨 님이 뽑아볼래요? ㅋㅋㅋㅋ 아니 그 엄..엄..엄지랑 검지로 잡아봐요 어 저좀 잘좀 해봐봐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닌가? 내가 계속 해볼게요 약간 빠진거 같기도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안빠져 안빠져... 아우 아우 그냥 아우씨 체스나 둡시다 체스 님 선 검정이예요 님이 검정만 나 먼저 하라고? 나 100이잖아 나 먼저 해요? 아 하네 어어 아 좀 재밌는데 이거? 흐흫 음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로군요 되게 교양있는 방송이 됐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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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저기요 이거 세우는거 좀 도와주세요 아 이렇 아 이러면 되네 흐흫 아 아 선생님 흐흫 선생님이 잡아서 올려봐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흑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오! 어어 다행이다 아니 제가 할께요 그냥 제가 할께요 아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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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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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말...말도 쓰러지셨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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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선생님 전 세웠어요 잘했죠 잘했죠? 박수! 예 그거 잘했죠? 뭐하실라고? 밀라고? 그러지마요 왜 이거 해달라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줘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면 이거하고 갖고싶으세요 이거? 아하하하 갖고싶으세요? 가지실래요 이거? 흐흐흐흐흐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선생님 말을 제가 원위치 해드릴게요 짜잔 이제 선생님 말 아잇 아잇 말을 던지세요 선생님 아이 아 매너가 없으시네 아유 말 마 선생님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빼드릴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잘못했죠? 토끼 토끼 토끼춤 한번 춰주세요 토끼춤 이렇게 난 이렇게 이렇게 팔 두팔 이렇게 다 벌려가지고 이렇게 만세해서 어 이렇게 머리 위로 머리 위로 inexor 새 AZ 아니 그거 중진하지 마세요 중진하지맞으시구 네 흐흐 흐흐흐흐흐흭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흥 캐흐흑 쇠 밝 아 야 그거 중진하지마세요 중진하지마시고 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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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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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이렇게 하나 하고 오씨!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고 저 귀엽죠 귀엽죠? 안귀여워요? 안귀여워? 저 안귀여워요? 왜再見? 아 하하하하 하하하핳 쟤 저기 하이파이브에요 하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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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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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하지마세요 선생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중지를 왜이렇게 좋아하세요 선생님 하이파이 하이파이 저기 이거 이거 쓰러진거 이거 좀 세워주세요 하얀거 선생님 선생님 왜그러세요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성을 잃지마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선생님을 위해서 새팬을 새팬을 준비했어요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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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인사하시는거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뭐냐 뭐하세요 선생님 여긴 어디지 하고 지금 눌러보시는거에요? 맞다구요? 저게 선생님 그 스트리머 노돌리님 아세요? 모르세요? 그 노돌리님이라고 쳐보시면은 선생님이랑 되게 닮았어요 선생님이랑 되게 닮았어요 검색해보고 계신가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낙..낙담하셨나요?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보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이..선생님 안괜찮으세요? 어..많이 불편하신가봐요 분담해서 합시다 오케이? 아니야? 뭐..왜 또 아니야 너 저기 내버려둬요 저기다가 그러면은? 제가 이거 말 세워드리..드려요? 말아요 선생님 아..아..저보고 다 하라고 하시는거에요? 아..파..파.. 양심은 어디다 팔아드셨어요? 흐흫 저 멀리에? 저..저..저 다 팔아드셨다고요? 아하핰핰핰핰핰 자 선생님! 손바닥 벌려보세요 손바닥 손바..선생님 손바닥 위에 제가 올려드릴께요 에 고수현 스스스..저섭니다 웃음 아흑하핰햰핰핰 shores 이제.. metre 이게 금방 해드릴께요 금방 해드릴께요 금방 해드께요 잠시만 선생님 이거 하실줄 아세요 이 게임? 선생님? 하하하하 하실줄 하실줄 모르세요? 그 저도 모르거든요 이게 약간 버터링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죠? 저한테 던지세요 아까운거를 선생님 이게 요즘 유행하는 오레오라는거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레오 오레오 아시죠 오레오 선생님 아아 선생님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그냥 흠 재밌었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우리 유튜브 어린이들한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 하트 최다 최다 아니에요 하트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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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